자, 해봅시다. 왜? 여기 있다. 이거다 먹어라. 나한테 안 먹어야. 이거다 먹어라. 에라이? 어떻게 할머니한테 그런 심한 말을. 할머니. 응. 에라이. 이거다 먹어라. 담배자주. 헐. 이 자식이, 에이씨. 할머니도 꼈어요. 어떡하고, 편안하면 더 내려가야 되지. 할머니 거실에 없는데요? 저기, 우아. 어, 됐다. 여기구나. 왜 내가 아프냐? 야, 구해줄게. 야, 구해줄게. 야, 구해줄게. 됐다. 야, 구해줄게. 됐다. 내가 구해줄게. 이거나 먹어라. 뼛. 어디 있어? 이히, 내가 이겼다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. 오호, 도망가. 아, 아으, 아. 이거나. 먹어라. 오케이. 이거나. 먹어라. 오케이. 뭐야, 어디서 던진 거야? 이, 안 돼. 에잇. 깡. 안 되겠다. 할머니 제가 편하게 해 드릴게요. 깡. 아, 이게 이 Pisces. 아, 이게 되네. 잔 착한 일을 했을 뿐임. 어? 어딜 감히 병을 에에에에에에에. 아아아아아아. 아아. 아하핫. 어허, 어딜 감히. 나쁜 거야, 인마. 에이씨. 오이이이. 알몬이 너무 멀리 더 앉으셨네. 애가 나 막 때려요. 지금이다! 에잇! 아 걸렸구나. 이겼다. 홀! 아이고, 나 죽네. 아이고. 어허, 이 어린 것들이... 소리 꺼더라. 꽉! 에잇!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악! 이거나 먹어라. 어, 할머니 발로 찾지 마요. 어허, 나쁜 거 인구가. 으에에에. 할머니 잘가요. 한글로 해석해주세요. 발코니가 뭐지? 어, 발코니가 뭐지? 이거나 먹어라. 어휘력, 어휘력 마이너스 300점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 할머니 두 명이어도 못 이기는 건가 저 엔디 엔디 저 꼬맹이에게 어? 와아 할머니 두 명이어서 피가 많아가지고 이 인딩을 다 던졌는데 죽일 수가 없네 아 끝났다 나이스 무기가 없어서 이겼네 무기가 부족한데? 아 그런거네 아 재밌는데? 무기가 부족한데 이거 뭐 면일까? 아 그러면 아 czas e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